자, 주곤식 빨라지죠? 받았... 아, 벗어났는군요! 자, 주곤식 빨라지죠? 받았... 아, 벗어났는군요! 벗어났어요! 네, 약간 에뛰성으로 나와서 그걸 유승민 선수가 받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. 9대8, 다시 한번 경기를 뒤집는 김택수입니다! 자, 지금같이 하라고, 지금같이! 자, 하나, 하나, 하나! 엔산아, 엔산아! 자,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면서 실책이 유발되고 있는 유승민인데요, 네트! 어휴... 또 저렇게 이제 이런 데서 서비스 나오면 아주 큰일이죠? 심리적으로 뭐... 모든 걸 다 경험해갔던 유승민 선수입니다만 흔들릴 수 있습니다. 테이블를 타고 영합의 cow 올해가 승민 선수는 어떤 서버를 놓을까요? 회전을 약간 넣어서 공을 뜨게 할까요? 강하게 찔렀어요! 대각수격, 걸립니다! 걸립니다! 자, 강하게 찔렀어요! 대각수격, 걸립니다! 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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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대9야, 9대9! 사실 지금 이런 볼도 김택수 선수가 좋아하는 볼이거든요. 서로 좋아하는 볼인데 아, 김택수 선수가 여기서는 실종을 했네. 이런 건 아마 김택수 선수가 아쉬울 겁니다. 그렇습니다. 네트에 걸리면서 또 한 번 9대9 독점이 됐습니다. 자, 자신 있는 걸로. 잘했어, 잘했어. 이번엔 김택수의 서브. 2구만의 점수를 획득해오는 김택수입니다. 골! 한 점 만 더! 한 점 만 더! 10대9 또 한 번 게임 포인트입니다. 10대9 더! 김택수 서브! 바로 들어왔어요! 튀어나갑니다! 바로 들어왔어요! 튀어나갑니다! 좋아, 좋아, 좋아! 또 듀스야, 또 듀스. 김택수 선수도 긴장을 하니까 서브가 바로 원바운드를 가기 때문에 유승민 선수가 리시브 상태인데도 역습으로 지금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 게임도 듀스에 진입하게 됩니다.